한국어 능력시험 1 실전모의고사 8회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물음에 맞는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여기가 공원이에요? 여기가 공원이에요? 2번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요? 3번 누가 돈을 냈어요? 누가 돈을 냈어요? 4번 어제부터 어디가 아파요? 어제부터 어디가 아파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늦어서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6번 영화관에서 크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영화관에서 크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영화관에서 많이 열는 없는 이유 오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시 들으십시오. 불고기가 정말 맛있네요. 네, 이 집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에요. 8번 3시 비행기로 예약해 주세요. 네, 자리는 어디로 예약해 드릴까요? 네, 자리는 어디로 예약해 드릴까요? 9번 요즘 어떤 머리 모양이 유행이에요? 스포츠 선수들의 머리 스타일이 인기가 많아요. 사진을 보시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어떤 머리 모양이 유행이에요? 스포츠 선수들의 머리 스타일이 인기가 많아요. 사진을 보시겠어요? 한국의 전통 그릇을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3층으로 올라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의 전통 그릇을 어디에서 살 수 있습니까? 3층으로 올라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다시 들으십시오.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내일 학교에 안 와요? 네. 내일은 어린이 날이어서 쉬어요. 수업이 없어요. 내일은 어린이 날이어서 쉬어요. 수업이 없어요. 12번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세요. 네. 힘들지만 정말 즐겁습니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세요. 네. 힘들지만 정말 즐겁습니다. 13번 빨리 학기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학기가 끝나면 저는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빨리 학기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학기가 끝나면 저는 고향에 돌아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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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여행을 하니까 정말 즐거워요. 네. 경치도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행을 하니까 정말 즐거워요. 네. 경치도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어요. 너무 즐거워요. 다음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5번 아, 커피를 쏟았네요. 휴지 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휴지를 가지고 올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아, 커피를 쏟았네요. 휴지 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휴지를 가지고 올게요. 16번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여기 신청서를 써서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여기 신청서를 써서 주세요. 다음을 듣고 보기와 같이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요즘 한국어를 공부해요? 네.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어를 배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저녁에 피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먹으러 올래요? 정말요? 저도 먹어도 돼요? 그럼요. 음료수만 사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저녁에 피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먹으러 올래요? 정말요? 저도 먹어도 돼요? 그럼요. 음료수만 사오세요. 제가 코미디 영화표 두 장을 예매했는데, 오늘 시간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다른 사람하고 영화를 봐야겠네요. 다음에는 꼭 같이 영화를 봐요. 그래요. 다음에 무서운 영화를 같이 보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제가 코미디 영화표 두 장을 예매했는데, 오늘 시간 있어요? 미안해요. 저는 코미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럼 이번에는 다른 사람하고 영화를 봐야겠네요. 다음에는 꼭 같이 영화를 봐요. 그래요. 다음에 무서운 영화를 같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만 먹고 점심하고 저녁은 안 먹고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요. 밥 대신 과일을 먹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네요. 배고플 때 과일을 조금씩 먹어야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왜 요즘 점심을 안 먹어요?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살이 많이 쪄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침만 먹고 점심하고 저녁은 안 먹고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요? 밥 대신 과일을 먹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네요. 배고플 때 과일을 조금씩 먹어야겠어요. 20번 지난주에 일본 여행을 갔다 오면서 사온 선물이에요. 여기요. 와, 고마워요. 진짜 예쁘네요. 참, 저도 다음 주에 일본에 갈 건데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저는 3일 동안 여행했는데 30만 원 정도 환전했어요. 돈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일주일 동안 여행할 거니까 좀 더 환전해야겠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난주에 일본 여행을 갔다 오면서 사온 선물이에요. 여기요. 와, 고마워요. 진짜 예쁘네요. 참, 저도 다음 주에 일본에 갈 건데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저는 3일 동안 여행했는데 30만 원 정도 환전했어요. 돈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일주일 동안 여행할 거니까 좀 더 환전해야겠네요. 21번 주말에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공연 좀 추천해 주세요. 한국 전통음악회가 어때요? 사물놀이 공연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꼭 봐야겠네요. 그래요. 그런데 그 공연은 꼭 예매해야 볼 수 있어요. 오늘 미리 예매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주말에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공연 좀 추천해 주세요. 한국 전통음악회가 어때요? 사물놀이 공연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꼭 봐야겠네요. 그래요. 그런데 그 공연은 꼭 예매해야 볼 수 있어요. 오늘 미리 예매하세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 22번 우리 부산 여행 갈 때 무엇을 타고 갈까요? 비행기나 기차를 타는 게 어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비행기를 타러 공항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기차역이 가까우니까 기차를 타고 가요. 기차에 식당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기차표를 예매할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부산 여행 갈 때 무엇을 타고 갈까요? 비행기나 기차를 타는 게 어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비행기를 타러 공항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기차역이 가까우니까 기차를 타고 가요. 기차에 식당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제가 기차표를 예매할게요. 오늘 세일이라서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네요. 민수 씨도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사세요. 아니에요. 세일할 때 싸다고 이것저것 많이 사면 다 쓰지도 못하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일할 때 물건을 잘 안 사요. 그렇군요. 저도 지난 세일 때 물건을 사고 많이 후회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씩 사는 게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세일이라서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네요. 민수 씨도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사세요. 아니에요. 세일할 때 싸다고 이것저것 많이 사면 다 쓰지도 못하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일할 때 물건을 잘 안 사요. 그렇군요. 저도 지난 세일일 때 물건을 사고 많이 후회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씩 사는 게 좋아요. 네, 대학원을 졸업하면 더 좋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대학원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것을 공부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전공을 바꿨어요.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군요.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다시 들으십시오. 대학원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것을 공부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전공을 바꿨어요.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군요.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어제부터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오늘 시간이 있으시면 좀 고쳐주실 수 있어요? 오늘 회사에서 좀 일찍 나올 거예요. 5시까지 집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꼭 좀 고쳐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어제부터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오늘 시간이 있으시면 좀 고쳐주실 수 있어요? 오늘 회사에서 좀 일찍 나올 거예요. 5시까지 집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꼭 좀 고쳐주세요. 25번 26번 27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떡하죠? 저도 다음 주에 여행 예약을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진영 씨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 진영 씨도 아직 휴가 안 갔어요? 네. 진영 씨는 휴가 때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저 부탁이 있는데요. 저와 휴가 날짜를 바꿔줄 수 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네. 집안일 때문에 고향에 다녀와야 해서요.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든요. 어떡하죠? 저도 다음 주에 여행 예약을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진영 씨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 진영 씨도 아직 휴가 안 갔어요? 네. 진영 씨는 휴가 때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바꿔줄 수 있을 거예요. 27번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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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번 29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리를 제일 잘하는 미용실, 뷰티 미용실입니다. 저 김수미인데요. 내일 오후 2시에 미용실 예약을 했는데 미용사를 바꾸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어떤 미용사로 바꾸고 싶으세요? 이름은 모르는데요. 지난주에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한 남자 미용사요. 아, 바로 제가 그 미용사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제가 미용실을 쉬는 날인데, 모레 오후 2시는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리를 제일 잘하는 미용실, 뷰티 미용실입니다. 저 김수미인데요. 내일 오후 2시에 미용실 예약을 했는데, 미용사를 바꾸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어떤 미용사로 바꾸고 싶으세요? 이름은 모르는데요. 지난주에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한 남자 미용사요. 아, 바로 제가 그 미용사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제가 미용실을 쉬는 날인데, 모레 오후 2시는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29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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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